고창 파티 대창 고창 막창 고창 완전 맛있겠다 빨리 먹고싶어 잘 먹겠습니다 염통부터 역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고추라 먹으니까 더 맛있어 맛있겠다 한 잔 맛있어 곱이 완전 가득 찼어 역시 국장이 짱이야 제로사이다 짱 최고 뜨거 뜨거 바삭바삭해 대창 너무 부드러워요 쫀득쫀득 막창 진짜 맛있어 너무 고소해 콩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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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겨 찌겨 더 맛있어 완전 고소해 다 먹었네 확conscious 바이바이